미국 기상청에서 2호 태풍 마와르가 한국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으로 2호 태풍 마와르가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얼마전에 97W 열대여란에 대해서 노란색 서클로 태풍의 가능성은 낮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추적 감시 중이었으나 오늘 5월 19일 현재 레드서클로 바뀌면서 열대저기압 태풍으로 업그레이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예측을 보면 중국 기상청에서는 광동성으로 태풍이 방향을 틀던지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유럽중교예보센터 역시도 예측을 보면 일본 쪽으로 5월 28일까지 10일간의 예측을 보면 일본 쪽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 기상청에서는 2호 태풍 마와르가 한국의 서해안 쪽으로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기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전에 중국 산둥반도에서 큰 저기압이 건너왔습니다. 한반도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황해도의 옹진반도 쪽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상륙을 하면서 이 저기압으로 인해서 남풍이 불면서 굉장히 한반도 전역에 바람과 폭우가 내렸습니다. 일본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방송을 할 때 제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황해도 옹진반도의 큰 저기압이 불안하다. 태풍의 길을 터놓은 것이 혹시 아닐까라는 제가 그때 방송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불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기상청에서는 5월 28일 날 황해도 옹진반도 쪽으로 2호 태풍 마와르가 상륙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시기적으로 뭐나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상황을 보던지 한국으로 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우리가 모시할 수 없는 것은 얼마 전 중국 산둥반도에서 건너온 저기압이 한반도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하면서 강한 남풍과 함께 바람과 폭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태풍의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닐까. 이 큰 저기압이라는 불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